아 너 되게 무수하다 누구야 아 근데 질문보다 되게 응원메시지가 많아서 이건 좀 읽어드릴게요 종현이가 13년 동안 라이브 준 행복만큼 종현이도 늘 행복하고 또 행복하길 바래 늘 응원하고 사랑해라고 은희 누나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아 뭐 저도 그렇고 네 보내주신 은희 누나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구요 네 감사합니다 아 밑에도 있구나 네 네 아 아 빠르게 다 읽어줘요 종현아 생일 축하해 군생활을 잘할 것 같아 걱정이면 되는데 난 내가 걱정이다 너가 보고싶을까봐 이거 또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저도 보고싶죠 저도 보고싶고 아 또 대한민국 남자라면 열심히 다녀와주세요 그쵸? 오른쪽 위에 위에 갈색 위에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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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야 세번째꺼 이거 오빠 생일 너무 축하하고 직접 생일 축하하러 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그럼 근데 혹시 백호씨 엘리베이터 reaching 맞나? 원래 여기밖에 몰라 나중에 잡고 오케이 오 실의 삐 지금까지 낸 곡들 중 가장 아끼거나 마음가는 자작곡 알려줘 최중현 사랑해 군대 차에 타줘 다치지마 서윤희 서윤희 언니 안녕 낸 곡들 중에 가장 아끼거나 마음가는 자작곡 저는 비긋은 번? 한 소절 몰라 또 생각나 비가 깨지게 밤이 오늘도 난 너가 그리워마니 아직도 난 꿈만 같아 상당히 모든 게 현실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아 자 한 세 가지 한 번 더 뽑아볼까요? 10개 1 1 1 2 2 2 2 3 3 3 3 3 3 4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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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6 6 6 6 5 7 7 7 6 6 7 7 8 8 9 9 9 9 9 9 10 11 11 11 11 12 11 12 11 10 10 11 11 12 12 12 12 12 13 15 15 15 15 16 16 15 15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도 연락을 했는데 제가 오늘 운동을 했잖아요, 아침에 바디지 체크를 하려고 사연 찍어서 그 형한테 짜잔 하면서 형한테 보냈어요 보냈는데 조미야 너 정말 운동을 사랑하는구나 쩜쩜쩜 이렇게 올 거예요 근데 뭐 사랑하는 건 맞죠 그래서 군대 가서도 열심히 건강 더 만들어서 올 생각입니다 좋아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! 오른쪽! 맨이! 위로가! 자, 중요하다 생일 지났지만 많이 많이 축하하고 무사히 군 생활 잘 하고 오길 바래!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 길 것 같다! 괜찮아요, 여기 안 깁니다 안 길게 해 드릴게요 항상 사랑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써주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그냥 이것만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요 이 코너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